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6일 화요일 손상TV의 단신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5일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사실상 여론조작 자표찍기를 지시했다면서 민주당은 하루빨리 이재명 후보를 교체하는 게 순리일 것이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김기현이 걱정할 것은 감옥갈 윤 후보라고는 논평을 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망발이 정치적 검도를 넘었었다면서 억지로 흠집내기식 언론 보도로 근거로 끌어와서 후보 교체 운운하는 망언을 저지르고 있다고 반격을 한 것입니다. 양당이 주고받은 말 들어보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기에 누구의 말이 현실화되겠습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말대로 이재명 후보가 교체되겠습니까? 아니면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 말처럼 윤석열 후보가 감옥에 가겠습니까? 결론을 내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 지금까지의 상황을 봐서는 백번 이재명이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상황을 함축해서 말하자면 민주당은 속이 타는데 이재명은 속이 썩는 꼴입니다. 이재명은 속이 타는데 민주당은 속이 썩는 꼴입니다. 그게 그거란 얘기에요. 더욱이 여권의 프리미엄도 제동이 걸리고 문재인 정권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브레이크가 걸린 것인지 계속해서 삐그덕삐그덕 거립니다. 여기에다 여론조사도 곤두박질만 치고 있는 반면에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은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재명의 전공 분야를 할 수 있는 표플리즘 정책조차도 2030에 먹혀들지 않으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애타다 못해서 탁탁할 겁니다. 일단 후보 지지율부터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15일까지 전국 성인 1,00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후보 지지응답 비율은 45.6%를 기록했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32.4%로 윤석열 후보가 13.2%나 앞서했습니다. 즉 이재명이 윤석열 후보보다 13.2%가 2%포인트가 뒤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무려 50%까지 넘어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전초 11.8%포인트보다 더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격차는 민주당 내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지지율 격차가 2주 연속 나타났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한숨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윤석열의 식지않는 컨벤션 호가에 유권자들의 정권교체 열기까지 높은 상황이어서 민주당이나 대선 캠프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력을 세워도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전력을 갖고 나와도 이미 국민들이 등을 돌려버리고 민심이 계속해서 식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답답한 이재명이 분위기 전환을 깨보지만 오히려 문재인 정권은 이재명의 공약인 지역화폐지원 예산은 물론이고 재난지원금 뿌리기도 난색을 표합니다. 그러다 보니 깝깝한 이재명은 정부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심지어는 황당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거칠게 몰아세우다 못해서 문재인 정권과 선을 걷는 도박까지를 삼습니다. 이재명이 서울 종로구의 지역 앞에 골목상근살리기 운동본부 그 농성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작년 액수복구는 물론이고 30조원으로 늘려주는 방향으로 늘어가겠다. 예산을 늘려주겠다고 와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작 기저분은 앞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 15조원이던 지역화폐지원 예산을 6조원으로 심지어 77.2%를 삭감해버렸습니다. 성깔있는 이재명이 곧바로 홍당기 부총리를 공격합니다. 이재명은 홍 부총리가 현장을 보시면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면서 책상을 떠나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찬바람 불헌 어묵한 서민의 삶을 직접 체감해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이런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이재명은 또 현금 300만원을 받은 늘 밀린 월세를 내면 그만이지만 300만원의 소비 쿠폰을 주면 경제순환 효과가 있는 게 분명한데 경제전문가라는 황 부총리가 왜 그걸 모르는 것일까 의문을 가져봤다면서 홍당기 부총리를 이런 식으로 깔아뭉개버립니다. 홍당기 부총리 성질 좀 부려보세요. 질작임은 하지 말고. 열 받았잖아. 열 안 받아? 경제전문가라는 홍 부총리가 왜 그걸 모르는 것일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재명의 생각은 정부가 서민들의 고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는 탓 이것 때문에 민심이 지금 동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홍당기 부총리는 기재부 간부들에게 최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각별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얀나무 밑에서 가끔 고침이지 말라는 옛말과 같이 전직원 모두 행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작은 은행도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이 4달 2일까지 통과되도록 대응하되 재정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홍당기도 열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얘기 들어주면 뿐만 아닙니다. 홍 부총리는 이재명이 주장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여건상 올해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난구할 소득상위 88%에 당하는 국민의 재난지원금을 뿌렸지만 이재명이가 최근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죄동을 걸어버린 겁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에서 10조 원으로는 충당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면서 여건상 올해는 추가 경쟁 예산 편성이 없을 것 같고 여러모로 어렵다면서 이재명의 재난지원금의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청와대도 이재명이 문재인 정부가의 차별화 진략을 펼치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25만 30만 원 정도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더 주자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청년 문제에 대해서도 절실했는지 깊이 반성한다며 현 정부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이재명에게 약간은 끌끄러운, 약간은 기분 나쁜 얘기를 쏟아냅니다. 물론 청와대가 공식적으로는 대안하시고 있지 않지만 내부에서는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가 되더니 태도가 달라졌다는 이런 핀잔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내 경선 때는 친문에다가 구애를 하면서 알랑알랑거리더니 민주당 독자 후보가 되니까 친문과 정치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대안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가 이러다가 지 성과를 못 이기고 이 폭발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제가 우려할 뻔 아니지만 제발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성격들 잘 아시잖아요. 속된 말로 뚜껑 열리면 홍남기가 아니라 문재인에게도 달려들 수 있습니다. 형수한테도 문제는 이뿐만 아닙니다.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30.9%에 불과한 반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은 56.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보다 지금 더 높아졌을 겁니다. 정당 지도 또한 국민의힘이 41.2%를 기록해서 30.3%에 거친 민주당을 두 자릿수 격차로 계속해서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 우군으로 알았던 정의당조차도 일찌감치 여권의 후보 단일화는 없다고 아예 못살박아 버린 겁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가당치 않다 이렇게 일주간 것입니다. 지난 시간 패스트트랙 등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정의당이 시간이 지나보니까 결국 뒤통수를 맞았다. 이걸 아래 차렸는지 이번에는 아예 단일화는 없다고 일찌감치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심상정 후보는 14일 국회의원에 관해서 가진 연합뉴스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의 생각, 민심을 굉장히 안이하게 보고 있다고 본다면서 민주당이라는 개의결차는 이미 탈선한 지 오래다. 비난했습니다. 와 이거 멋있네. 민주당이라는 개의결차는 이미 탈선한 지 오래다. 다 뒤졌다는 얘기군. 오히려 여권 단일화는 양당이 대면하지 못하는 수많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배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추적을 해버립니다. 심상정 후보는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보수 진영의 정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왜 그걸 나한테 묻느냐 그것은 이재명 후보 자신에게 해야 하는 질문이라면서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논리는 이제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답. 심 후보랑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의 정권교체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이재명 후보가 나오고 나서 그 의지가 더 커졌다면서 국민들이 과감한 결단을 해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결국은 심상정에도 민주당 이 꼬라지 안 된다. 정권교체 해야 된다. 심상정 봐도 문재인 지난 4년 7개월 까끌할 겁니다. 상황이 이처럼 답답해지자 이재명은 어제 15일 대장동 의혹 특검론과 관련해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특검 수용이라는 정면 돌파의 칼을 뽑아듭니다. 이재명은 이날 중앙선대회의에서 지금 특검 논란이 자꾸 있는데 제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일정 정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싶으면 당에서 강력하게 예외 없이 특검을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검찰이 지금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검찰까지 무시해버립니다. 검찰이 열받잖아. 이재명 시권 도와주고 이재명으로부터 뒤통수 맞으면 검찰 제대로 하세요. 이재명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0일 간홍컬럽 초청토론에서 검찰의 수사를 일단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 지켜보되 미진한 점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특검을 도입하는 쪽으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명은 또 이재명이든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하나은행이든 국민의힘 공직자든 누구든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있는 그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이 세게 나와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와 뭐가 발절이다고 이재명이 더 세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관련해서 매우 미진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직무유기 의혹 국민의힘 공직자들의 민간 개발 강요 하나은행의 이익 몰아주기 배임 의혹 50억 클럽 등을 수사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자기는 왜 빼? 왜 빼냐고 확실히 자파들이 치고 나간대는 국민의힘 보다는 몇 수위야. 이보다 강도를 조금 더 높여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몸통일 수도 있다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가 전공법으로 치고 나옵니다. 이재명이 답답하긴 답답하나 봅니다. 자칫하면 자신의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스스로 말하는 거 보십시오. 왜 그렇겠습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 후에 컨벤션 효과는 없고 오히려 지지율은 물론이고 모든 것이 내리막길만 타고 있으니까 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특검을 한다고 해서 선거 전에 깔끔하게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까지 밝혀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말한 것처럼 보이는데 현재로서 모든 것이 지지부진하니 뭔가는 두려움을 느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이곳저곳에서 후보 교체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데다 대선의 폐석이 짙어지면 문재인조차도 죽기 살기로 이재명을 싸먹고 갈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적당한 때가 되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재명이 어떻게 하겠어요? 온갖 수를 다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잘못하면 악수를 뚫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다리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이 적극적인 공세를 통해서 적진을 혼란시켜야 되는데 개코나 목구멍이 포도차이라고 지치구석도 제대로 못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는 국민의힘 그 안에 이준석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런 호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대위조차 제대로 못 꾸리고 집안 싸움하는 것처럼 티격태격하고 있고 김종인 바라보고 있는 이 꼬라지 답답하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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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의 성과 언제쯤 터질지 우리 한번 모두 지켜봅시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anti medo spac기 보 Kardec 감사합니다.